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한니 린니 다이오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평온한 주말 아침! 아침부터 우리 린니는 LOL 서프라이즈 인형들과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 녀석들 없었으면 어쩔 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노는 닌니 이뻐 이뻐! 요즘 집에서 시간만 되면 계속 갖고 노는 이 LOL 인형들 선물 안 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 옆에 갓니! 앞머리 보소! 요즘 이 앞머리에 시간 투여를 많이 합니다. 롤러 잘 말아줘야죠! 가니닌이가 LOL 인형들과 놀고 있는 바로 그 시각! 가니닌이 엄마! 제가 웬일로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났을구나! 가니닌이가 좋아하는 치즈 계란말이도 만들고 감자볶음도 샤샤샥 볶습니다! 깨도 듬뿍 팍팍! 반찬 만드는 사이 밥이 금세되네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치즈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치게 꺼지! 아침에 라면 안 먹고 오랜만에 밥 먹습니다! 오구구! 잘 먹는다! 오구구! 잘 먹는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이구! 식혔다 먹어요! 아침밥 잘 먹고 난 다음 갓니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인스들로 수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제봉 2 친구들과 물물 교환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 수봉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한두 시간은 너끈히 앉아서 만들곤 합니다 벌써 점심이라 피자를 가볍게 먹기로 했는데요 요즘 갓니니니가 집에서 즐겨 먹는 피자입니다 제법 맛나요? 조리 시간도 빨라서 후라당 만들고 후라당 먹을 수 있는 피자 자 먹어봅시다 냠 갓니 대형 헤어롤 아이고 기념사진 찍어놔야겠습니다 니디가 특히 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몇 조각은 기본입니다 갓니 지금 뭐해요? 인녀쓰기 갓니가 올리브를 좀 먹기 싫어해서 피자에 있는 올리브를 다 빼고 있습니다 골고루 먹어요 갓니 다양한 헤어롤로 앞머리에 힘을 팍 주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갓니가 너무 좋아하는 코난 보러 왔죠 영화하면 팝콘 먹고 먹고 또 먹고 재밌는 영화에 너무 맛난 팝콘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영화 끝나고 CGV 극장 부근에 있던 게임장이 잠시 들렀는데요 와 갓니 니디 박진감 넘치게 게임 중입니다 완전 국가대표 선수단 포즈인데요 니디가 아직 키도 작고 그래서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갓니 언니를 상대로 게임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둘이 합심해서 찾고 있는데요 나이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습니다 아 이 사탕 뽑기 기계 진짜 아예 그냥 돈을 주고 사먹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요게 요게 요물이죠 스릴이 막 넘치잖아요 와 사탕이 막 쏟아집니다 대박 갓니 닌니 아이고 많이도 뽑았다 벌써 저녁 타임 갓니가 이미 갓니 인스타그램에서도 사진으로 공유했던 음식이죠 스키야키 갓니 갓니는 스키야키에 계란을 넣어서 휘휘 저어봅니다 코난 영화를 보다보니 갑자기 일본 음식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본 가정식 전문집에 왔죠 닌니는 키즈 세트에요 호빵맨 호빵맨 1인 화로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샤브샤브 고기를 스키야키 국물에 넣어서 국물이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집에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고고고 먹었으면 운동해야죠 예전에 롤러스케이트 탈 때는 제법 탔었는데요 안 타다가 타니까 또 제자리 걸음입니다 발을 안 잡으면 계속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갓니 닌니는 몸치 으이그 닌니는 그래도 타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아이고 꽈땅 갓니는 타긴 하는데 겁이 많아서 그런지 스피드를 못 냅니다 반면에 닌니는 스피드를 내긴 하는데 계속 발을 잡고 타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들 언제면 옆에 친구들처럼 씽씽 잘 타볼까나 그래도 아까보단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젠 바도 안 잡고 와 두 시간만에 제법 좀 타기 시작 아이고 꽈당 닌니 엉덩이 살려 닌니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친구를 사겼습니다 친화력 짱 갓니는 지쳤는지 중도 포기 핸드폰 삼매경 중이시구요 닌니는 친구랑 재미나게 타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깜깜한 밤 갓니가 학원 숙제한다고 책상에 앉았는데요 어이구 바로 딴 짓을 합니다 지금 요건 갓니표 조명인데요 잘 만들었죠 자 드디어 학원 숙제 시작 수학 숙제 엄청 많이 밀렸다교 갓니야 집중 또 집중 5학년 수학이 또 어려워지니까 미리 공부를 해놓고 있어요 갓니 파이팅 알라뷰 하드 뿅뿅 열심히 하자 으라차차차차차 이렇게 또 주말이 가네요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하드뿅뿅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갓니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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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